신의한수의 신의식 낸다고 좋은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병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정말 세금이 많다 많다 곳곳에서 뜯어가고 있습니다 기름낼 때 뜯어 가고 또 뭐 하나 사면 뜯어 가고 다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부담해야 될 세금 법인세 등등등 포함하면요 소득을 월급 받는게 더 날 수도 있겠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거 벌어서 세금 내다 끝난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도 봉급 받는 사람들 가운데 45.6%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큰 문제는 내는 사람이 계속 더 중가를 때리니까 그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통계를 보니까 세금하고 사회보장기여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국민 부담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게 이제 2018년에 26.6% 2019년에 27.8% 2022년에 28.6%까지 올라가. 계속 기록을 경신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체감하는 그런 세금 부담은 굉장히 아마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또 최근에는 재산세까지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조세장이 앞으로 굉장히 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세금 부담도 크지만 그래도 뭐 벌이가 좋으면 세금 나라를 위해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번에 조사를 해보면서 문재인 정부 2년차를 조사하면서 제가 참 가슴을 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기치를 들었지만 사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파괴 정부입니다. 그 일자리 파괴 결정적인 그런 기여라는 것이 바로 임금을 올려서 나라 경제를 이끌어 가겠다는 소득주도 성장이 미친 배가 엄청나게 큽니다. 통계를 보니까 2018년도에 16.4% 올렸잖아요. 최저임금을. 그다음에 2019년도에 10.9% 정도 올렸는데 그게 고스란히 어디로 연결됐는가 하니까 양질의 일자리들을 대급하게 해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주 32시간 근무하는 일자리는 올해 3월에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보니까 2만 7천 개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 그거는 아주 내가 볼 때는 빙산의 일각 같아요. 약간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 사람들의 어떤 고용 감소라든지 해고나 이런 부분을 포함하게 되면 아주 일자리 파괴에 정부가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런데 최근에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라는 분이 재미난 그런 연구를 했더군요. 임금주도 성장을 양보하지 않고 앞으로 향후 5년간 계속 실시가 되면 국내 총생산 가치 가운데 205조 원 정도를 날려버리는 거다. 아무도 가지는 게 아니고 왜 고용이 감소를 해가지고 멀쩡하게 있으면 돌아갈 수 있을 그런 일자리를 그냥 인위적으로 임금을 폭등을 시켜가지고 그냥 생산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감소를 시키면서 날라가는 거가 205조 원 정도인 거죠. 그렇게 되니까 다급하니까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면 노인돌보기, 노인회관, 청소원, 팟타임 이 부분은 많이 늘었어요. 60대 이상의 그런 팟타임은 34만 명 정도가 늘었어요. 그거 다 세금으로 쓴 겁니다. 그걸 우리말로 하면 삽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쓸데없는 짓. 쓸데없는 짓. 쓸데없는 짓. 안 해도 될 일을 돈을 써가지고 하는 겁니다. 노인 중에 보시는 분들이 청소할 수 있는 거고 알아서 깨끗하게 환경관리할 수 있는 건데. 최근에 국립대학에 가서 강의를 해보면 국립대학 교수님들 그냥 혀를 치지 않습니까? 강의실에 전등 끄는 그런 직원도 뽑고 그 다음 태양강 펜을 닦는 직원도 뽑고 침대 라돈 척정도 뽑고 그럼 뭐 하는 짓이냐 이야기예요. 그것만 해가지고 5만 2천 명이 늘은 겁니다. 20대. 그 숫자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일자리를 늘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참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진짜 우리 경제에서 허리층에 해당하는 30대, 40대 취업자들은 25만 명이 감소했거든요. 이렇게 가면 정말 내 생각에는 참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요즘 보니까 벤처기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기술 개발 하시는 분들도 해봐야 뭐 하냐. 힘만 들고 세금만 내고. 운영이 안 된다. 접자. 아니면 이 기술을 외국에 팔아버리자. 하고 외국에 다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저는 주변에서 또 꽤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이제 정리하고 큰 기업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끌고 가는데 그런 분들이 주변에 꽤 많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문재인 정부 2년을 또 평가하면서 보니까 참 공공기관 수지가 엄청나게 악화가 되었더군요. 그건 이제 다 세금으로는 밀어내야 되거든요. 세금으로. 공공 부분이 수익성이 얼마나 지금 악화가 되었는가 하니까 전체 공공기관들이 2017년까지는 흑자 규모가 한 7조 2천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8년도에 1조 1천억. 6분의 1로 줄었어요. 그렇죠. 6분의 1로. 올해는 아마 내 생각에는 적자가 될 것 같아요. 한전 보면 그냥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한전이나 공공기관들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알짜 기업들이거든요. 알짜 기업들이거든요. 알짜 기업들이라는 것이 2017년도에 한전이 15조 원을 남겼으니까 그게 2018년도에 2,080억 적자입니다. 그게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생한 거죠. 너무하다 이야기죠. 이걸 누가 앞으로 댈 거냐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탈원전 정책도 에너지 기업에는 타결을 입혔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공공기관의 모든 직원들을 다 기억나시죠? 정규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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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이 8조 4천억 정도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빚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납니다. 빚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거 아니까 공공기관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이런 걸 금융기관 3개를 빼고 나면 2017년도에 496조였는데 2018년도에 503조로 늘었습니다. 그게 8조 는 겁니다. 1년 만에.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조조조 이래가지고 있죠. 1조 2조 정도 우습게 있는데 조가 엄청 큰 돈이지 않습니까? 2020년까지는 얼마가 안 되는 거 아니까 44조 원이 넘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뒷감당을 어떻게 할까.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물어보죠. 그거 뭐 상황이 좀 바뀌어서 그런 모양이다. 수자원을 보면 착하게 이 정부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가 알 수 있죠. 수자원이 2016년까지 2조 4천억 정도를 남기는 알짜 기업이었습니다. 그게 2017년도에 그냥 이 정부가 손만 대면 그냥 적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 2조 4천억이 8천6백억 정도로 즉 흑자극이 줄었습니다. 18년도에 마이너스 천억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멀쩡한 원전을 가동을 준비시킨 부분들이 컸던 원인인 거죠. 어떤 분은 만점 마이다스의 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 없는 데서 만들어서 율을 만드는 마이다스의 손인데 이 문재인 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이군요. 건드리면 다 박살내는군요. 그렇죠. 그냥 둬도 돌아갈 수가 있는데 시장의 수급에 따라서 사람들이 돌아가면 그냥 개입 안 하면 되는데 그 개입을 해가지고 원전 산업이 70년 걸려서 만든 산업이잖아요. 우리나라 원전 산업은 특별합니다. 선진국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안 되고 우리나라 원전은 선도국입니다. 왜 미국하고 영국하고 프랑스가 대부분 손을 뗐기 때문에 시공부터 시작해서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핵이라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라는 것은 국가의 안보와 관련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라는 영국에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 사람들이 중국 주는 것보다 한국 주는 게 나은 거니까. 그런데 그 산업을 탈원전의 기치하에서 거의 망가뜨린 거죠. 두산중공업 이하 지금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원전 1차 협력업체 697개 가운데 400개 정도가 57%죠. 사업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 산업 하나 만드는 거 있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운이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그 어렵게 만든 수출산업을 미래의 먹거리를 그냥 과한히 개입해가 날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대만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원전을 가동률을 줄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전기료가 오를 거란 말이죠. 그럼 전기료가 오르면 왜 문제냐. 한국이 대부분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을 가지고 수출하고 있잖아요. 단가가 높아지는 거죠. 단가가 높아지는 게 게임이 될 수 없는 거죠. 중국과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게임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참 나는 이번에 이 정부의 경제를 맡으신 분들에게 정말 강국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대외의존도가 70% 날아다 이하여.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 가장 잘해야 될 것은 일단 외침으로 지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생산 요소 가격, 임금이나 전기료나 이런 것이 급등을 안 하게끔 잘 관리를 해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못하면 그러면 수출입이 역전이 되면 그다음에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달러가 지금 가치가 오르잖아요. 오르고 있죠. 어제 최고치로 올라가서 1100원이 훨씬 넘어갔어요. 왜 오르냐 이 이야기죠. 지금 사람들 참 이렇게 정신 처리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나는 30대의 경제학자로서 외환위기를 경험했을 때 외환위기에서 개인적으로 나라 차원을 가장 많이 배워야 될 게 먼가 하니까 건강한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을 실시 안 하면 반드시 대외신도 하락을 가져와서 경제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걸 가장 그때 한국 사람이 많이 배우고 써야 되는 겁니다. 그걸 10년 정도는 기억을 했어요. 10년 넘고 나서는 다 까먹었습니다. 좌파 경제정책이란 것은 건강한 정책이 아닌 거죠. 투자가 있다면 건강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돈을 뺄 수가 있는 겁니다. 원전 문제는 진짜 여러 곳에서 피해가 나고 있군요. 40% 정도의 기업이 중단을 했다고 한다면 이분들 다시 시작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산업은 생태계와 같아가지고 하나를 만드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자동차 산업 같은 걸 하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생태계가 이렇게 깨지기 시작하면 머리를 가지고 깎는 것처럼 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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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 와해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복구가 안 됩니다. 또 경쟁자가 그만큼 성장했을 테니까. 세상을 참 사람들이 낭만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그냥 전쟁이에요. 전쟁. 자원을 누가 더 많이 획득하기 위한 총칼만 없지 다 전쟁이죠. 전쟁. 전쟁에 임하는 전사들을 격려하고 의욕을 복도도 주고 제도로 뒷받침해 주고 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 것이 그게 경제전쟁이잖아요. 돈을 벌어본 경험들이 없으니까 그냥 운동만 해봤으니까 돈을 버는 게 얼마만큼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진짜. 그런데 이제 거기만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있죠. 기업인들 분위기가 어떤 거 아니까 이제 못 해먹겠다. 존경도 못 받지. 돈도 못 벌지. 벌어놨더니만 정부가 다 가지가지. 상속도 못하지. 모토라 합니까? 아니 공 박사 그거를 당신이 어떻게 하냐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가 왔냐고 그렇게 물었죠. 딱 보면 한 가지 지표를 보시면 알 수가 있죠. 그게 뭔가 아니까 한국인의 해외 투자 규모를 보면 됩니다. 2017년대 우리나라 해외 투자 규모가 446억 달러였습니다. 그거면 일자리가 44만 개가 나가는 겁니다. 대단하죠? 44만. 그런데 2018년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498억 달러로 증가한 겁니다. 49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얼추 46만 개, 47만 개 정도 일자리가 여기서 그냥 나가는 겁니다. 이번에 LG전자 평택에서 베트남 옮기면서 한 7천 개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 수십 군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한 도시가 옮겨지는 겁니다. 도시가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될 게 그래서 보면 창원, 군산, 구미, 울산 이런 데 가보면 느끼잖아요. 저는 강의를 한 20년 정도 해왔기 때문에 매년이 다르거든요. 가보면. 꼭 철진한 바닷가 같은 기분이에요. 나라 전체가. 그걸 내가 느껴요. 내가 다니면 뭘 느끼는 거 아니까 그냥 이렇게 혼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기업체 강의를 많이 나가기 때문에 현장을 많이 방문해 보면 참 이렇게 비감하게 느끼는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사회가 혼이 빠졌구나. 운동권에 익숙하시는 분들은 물질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정신이 무너지면 물질이 무너지거든요. 정신을 굉장히 기백, 의지, 의욕, 활력 이런 부분들을 북두던데 실패를 하게 되면 의타심 이런 게 조작되면 그냥 가는 거죠. 저도 취재차 지방에 다녀보면 예전에 창원, 창원도 가서 보면 학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애들한테 공부 가르치고 뭘 하려고 하는데 요즘 학원들은 안 보이고 죄다 노래방도 장사 안 돼서 불 꺼져 있고 사람들 표정은 우울하고 말씀하는데 활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활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못 해먹겠다. 그걸 자본파업이라는 용어도 표현하는데 그냥 나가는 겁니다. 발로 뛰는 선거예요. 발로 뛰는 선거죠. 그런데 특히 이번 정부 들어왔으면 2017년 6월부터 8월 기점에서 설비 투자 규모가 확 깝감하게 시작합니다. 2017년 8월부터 9월까지. 그래서 2018년도 통계를 보면 설비 투자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1.6%.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 퍼부가 나라 못 살리거든요. 돈 퍼부가 가지고. 수출 증가율이 가장 지금 역대 정부 가운데 최저거든요. 0.7%입니다. 우리나라가 두 자리 숫자로 수출을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가 박 대통령 시의 사건이나 외환위기 빼고는 거의 없었어요. 5일 쇼크 같은 위기상 빼고는 대부분 두 자리를 성장했거든요. 참 한국 잘했습니다. 2017년도에만 해도 15.8% 성장했거든요. 우리나라는 당연하게 두 자리를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0.7% 성장하고 아마 올해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정권 뽑아놓고 말이죠. 이게 마이너스 성장. 얼마 전에 국회 갔더니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민주당이 마이너스 성장 시키지 않았냐? 그랬더니만 민주당 뒤에 있는 모 의원이 이명박 때도 마이너스 성장이 있었다? 제가 봤을 때 그때 외환위기가 있어서. 그때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해서 일반인들은 몰랐지만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참 있게 선전했습니다. 그때 자칫도 알면했으면 또 환란을 당할 뻔했죠.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것은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우리나라에게는. 그때하고 비교를 할 수 없네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냥 2008년도에 뭡니까? 리만 브라더사의 사태로 인해가 다 꺼졌을 때 지금은 다 3% 성장하고 미국의 초호황을 기록하고 일본은 뭡니까? 전후 최고의 뭡니까? 성장을 기록하고 이런 상황에서 2%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있죠. 집 근처하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뭘 좀 책임을 지라는 거 아니에요. 책임을. 숫자에 대해서. 어른이라는 게 뭐냐. 책임을 지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정책이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정책 방향을 수정하겠다. 우리가 해보니까 너무 임금을 급등을 시킨 것 같다. 향후 한 3년 동안은 동결을 시켜가지고 지난 2년간 급등분을 휘석시키겠다. 이렇게 좀 이렇게 안정하고 예상 가능한 미래를 줘야 투자 결정도 하고 사람도 뽑지 않겠냐. 이렇게 미련해가 어떻게 하겠냐. 예상 가능한 이야기예요. 아 진짜 오늘 우리 교수님 말씀 드리니까 정말 여러분들 위기가 왔다는 거 금방 느낄 수 있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자파적사가 왜 열광한다는 국가가 다 해준다고 하니까 근데 결국은 국가가 망합니다. 국가가 다 해주다가 어느 정도 받아 먹고 나면 줄 게 없으면 이제 휴지통 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책 꼭 서점에서 구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계속 1위를 달릴 수 있게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내일 당장 서점에 가서 항공 구매해서 보시고 읽고 난 다음에 자녀들도 보여주고 친구한테도 좀 빌려주고 그러면 대한민국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참 이 정책 담당하시는 분 나라를 이끄시는 분들이 좀 위기의식을 가지고 건강한 정책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는 그런 좀 좀 이런 좀 국가 발전을 위해 좀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꼼수 쓰고 계속 이렇게 나쁜 정책을 그냥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면 정말 많이 망가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하고 또 다음 시간에 총 집결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좀 나눠서 국민들을 좀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